자방 고등어 1마리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. 식초 2숟가락으로 고등어 앞 뒷면에 발라주세요. 식초는 비린내도 없애주지만 생선살이 잘 부서지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. 이제 밀가루 3숟가락 골고루 나누어 앞뒤로 뿌려주세요. 밀가루 대신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사용해도 됩니다. 너무 많이 밀가루가 묻지 않도록 털어주시고요. 중불로 팬 예열합니다. 식용유 4숟가락 넉넉히 부어주세요. 팬에 고등어 올려주시고요. 약불로 줄여줍니다.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겉면이 금방 타버립니다. 밀가루를 익혔기 때문에 사방으로 기름이 튀지 않아요. 노릇하게 익었으면 뒤집어줍니다. 뒷면도 노릇하게 익혀주세요. 다시 뒤집어 잠깐 익혀주시고요. 많이 뒤집으면 모양이 안 예쁘니 한쪽 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두 번 정도만 뒤집어주세요. 그릇에 키친타올 깔아주고요. 구운 고등어 올려 기름기 빼줍니다.